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학교 전광우 색소폰 스튜디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해요. 다른 건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 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사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았어가지고 처음 합니다. 이 학원이 아니고요. 스튜디오거든요. 스튜디오인데 스튜디오 오픈한 지는 3년 정도 됐고 유튜브 한 지는 6년 넘었죠. 지금 이제 3년 전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를 지났잖아요. 코로나 때 오픈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스튜디오 전광우 색소폰 스튜디오의 위치는 용인수지 당국대학교 정문 앞에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공간은 한 55평 정도 됩니다.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3층을 한 공간을 더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총 17개 정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스튜디오에서 연습실 사용하시는 분들 빼고 레슨은 한 50여 명 좀 넘는 것 같고요. 뭐 온라인으로 레슨하는 사람들까지 한다 그러면 한 80명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습실 쓰는 사람까지 한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바글바글 합니다. 이제 학원 이쪽으로 오셔서 수업을 하실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한 달에 20만원 제가 레슨비를 받고 있고요. 한 달에 레슨을 8번씩 1대1로 레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매월 음악이론 교육 아주 예쁜 선생님을 모셔서 음악이론 수업을 하고 있고요. 1년에 4번 향상음악회가 있고 또 1년에 1번 회원 전체 악기 무상 점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뭐 송년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야외 나가서 버스킹 하는 그런 뭐 그런 기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또 오케스트라 색소폰 이제 또 전공한 선생님들도 몇 명 모셔가지고 색소폰 오케스트라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오케스트라 단원은 한 16명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연주곡이 무조건 한 달 안에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서 연주 영상 촬영과 그 다음에 녹음 이런 시스템들을 하고 나서 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회원님들에게 그런 좋은 자료들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달에 20만 원. 캐비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캐비넷비는 별도지만 저희 회원님들 80%가 연회원이어서 이제 연회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또 할인 혜택이 있어서 연회원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유튜브 이렇게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 그리고 이분만이 아니라 또 색소폰 교재 또 악보집 이것도 개발하고 하는데 뭐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 스튜디오에서 이 색소폰 교육 플러스 또 이제 이 색소폰 교재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색소폰 교재는 야드 출판사라는 아예 제가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출판사를 내고서 정식으로 출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식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전국에 모든 서점에 다 납품이 되려고 지금 그 직원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납품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책을 이제 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한 어 비즈니스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이 교재 사업과 이 색소폰 교육 사업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습실 사업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엔터테인먼트 공연 기획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든데 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야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정말 나 정말 색소폰 제대로 배웠어. 아유 별로야. 완전 엉터리야 여기.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갔던 분들이 다른 분들 소개해가지고 오고 야 여기 좋다. 여기 좋다. 그리고 쾌적하게 방마다 에어컨도 다 넣어놨고. 그러니까 뭐 교육에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교육적인 거 외에 교육적인 거 외에 막 회원님들끼리 막 놀자 놀자 이런 분위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고서 등록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도 이렇게 레슨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색소폰 하시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오셔서 좀 도와주고는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정광호 색소폰 스튜디오가 맞고요. 약간 뭔가 이렇게 즐기기 위한 그런 어떤 네트워킹 사실 이런 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셔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배우실 수가 있고요. 24시간 운영합니다. 24시간 운영하고 모든 방에 또 소방이랑 화재 뭐 스프링클러 완벽하게 다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설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공간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사실 이 공간을 이렇게 영상께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보면 좋겠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좀 딱 연습하고 계시잖아요. 연습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 보면 또 그분들이 또 노출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이제 한번 쫙 보여드리는 시간은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배우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카데미를 이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좀 새로운 꿈도 많이 꾸고 그리고 또 더 이색스폰 학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서 욕먹지 않게 욕먹지 않게 교육적인 걸로서 집중이 되고 연구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솔직히 하루에 잘 시간도 정말 많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정말 이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 저희 스튜디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릴 수 있게 돼서 또 되게 한편으로는 또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전광호 색소폰 스튜디오 이렇게 치면 네이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내부 보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보셔서 또 그리고 악기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에 악기가 한 15대 이상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해보실 수 있어서 악기가 없으셔도 되니까 오셔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도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오라고 해요? 지금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과구하기 때문에 공간을 더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셔서 도와주고 있는 선생님도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배우실 때도 아주 최고의 스펙인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실 겁니다. 물론 저도 레슨을 하지만 저희는 레슨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상주하고 있어요. 학원에 계속 스튜디오에 있기 때문에 계속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물어보십니다. 수시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아마 배움에 있어서는 진짜 내가 여기 다니어도 정말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사실 막 이렇게 자랑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또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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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